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너무 예쁜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안녕 야옹아 여기는 지금 조지아 바투미인데 이렇게 애기 야옹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? 너무 귀여워요 안녕 야옹아 여기 좀 봐줘 야옹 야옹 엄마가 여기 받는 것 같죠? 엄마가 애기들을 예쁘게 그루밍 해주고 애기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있나봐요 얼마나 됐을까요? 한 달쯤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야옹 봤나봐요 안녕 엄마 야옹아 너 이름이 뭐니? 너무 귀엽죠? 이렇게 예쁜 야옹이는 진짜 처음 봐요 야옹아 우리 집에 같이 갈래? ไ 놔요 이렇게 예쁘고 기쁨이 좀 봐주세요 잘 Ridge drive 안녕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조심해 남아있네 나는 찐한 애가 이쁜데 여튼 애가 눈이 이뻐요 여튼 애가 눈이 이뻐요 여튼 애가 눈이 이뻐요 여튼 애가 눈이 이뻐요 저 아저씨가 아빤가봐 우리가 여기 찍고 있으니까 보자 안녕 잘 말해줘 문이 예쁘네 애가 눈이 이뻐요 야 나 좀만 켜져 봐봐 너 아이들 안 자고 찍고 있어? 눈이 파란색이야 응 초록생이가 초록색 파란색 가운데 같대 네임? 네임? 노 네임 네임? 아다 아다 엄마는 아다래요 아다 아다 보이 둘 다 남자에요 응 오 이쁘다 나는 얘가 더 이쁜데? 예쁘잖아 얌전하게 생겼네 얘는 좀 고양이집 얘는 무네 얘가 얌전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 왜 죽은 척해? 얘가 더 이쁘지 않아? 어때? 너무 예뻐 어떡해 뒷발차기 뒷발차기 뒷발차기는 서part 뒷발차기 그냥 넘어? 응 뭐 하는 거야 저게? 장난치게 노는 거야. 두 마리 다 데리고 가면 안 돼? 안 돼. 엄마 깜짝 놀래. 그래? 올해 나는 진한 애가 예쁘다. 털 느낌도 얘가 더 부드러워. 얘보다. 털이 얘가 더 예뻐. 가자. 네. 빡깡빡깡. 빡깡. 아다. 애가 엄마예요, 아다. 아다, 안녕. 아다, 안녕.